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봉대를 감고 있습니다. 2. 끈으로 묶고 있습니다. 3.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4. 낮에 베이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봉대를 감고 있습니다. 2. 끈으로 묶고 있습니다. 3.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4. 낮에 베이고 있습니다. 4. 낮에 베이고 있습니다. 4. 낮에 베이고 있습니다. 5. 낮에 베이고 있습니다. 5. 낮에 베이고 있습니다. 5. 낮에 베이고 있습니다.